나갑니다. 그 세트는 잘 찍으시면 돼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잘 공부해 오고요. 잘 자고 오고요. 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주황색인 게 나왔습니다. 왜요? 본인 책들 아세요? 저 청색입니다. 저 무선거 뭔지 알아요. 저 얼마 전에 일본으로 갔는데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있었거든요. 갑자기 누가 문을 열어들어요. 슈가형! 아무것도 안했어. 저 진짜 필이 꺼쳤어요. 아무것도 안했어. 딱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공기의 흐름이 희망이었어요. 흐름이 슈가슈가슈가. 나 hem이 아파. 나 춥지 않아. 나한테 따한테 인간날로 나한테... 구기일에... 티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ц이 살아가코지 striker의 막내에이이이이안 일어나요. 신중 Economic Festival 우리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이 아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2017년에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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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시킨 밥이 왔다. 이 아리! 처음에 놔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 놨어요. 혹시 그래도 정국씨가 형들한테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없나요? 아니 요즘... 아니 요즘... 말은 항상 편하게 해요. 말은 존대를 하는데 행동을 푹 친다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사람이 그러면 반말하는 게 나아요. 말 놓는 게 마음 잘 못 내거든요. 제가 만날 힘이 제일 있어요. 환영자. 가질 수 없다 해도 좋게 버튼 가지고 날을 좋게 어렵게 우리가 먼저 했다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거 해보는다. 해보단 나오는데 이거 손우팬들 이거 방송보면 맞지? 야야 몇만명 생긴다 지금 멋있나 여기가 태백산맥 이 산캐슬 골짜기 지나 밑에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나 아 야 이거는 진짜 형 못배요 형 못배 알파카다 하나 둘 셋 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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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 필링필링 필링 아아 우후 우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나봐 하하하하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휴경이 자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내 하나뿐인 태양 세상은 딱 하나 널 향해 피웠지만 난 자꾸 무말라 더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가 말라도 더 힘껏 쏘는 것 네 오케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습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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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랑은 진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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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시끄러워요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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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우리 팀이 시끄러운 것 같아 아 첫작 아 아미밤 그대발 아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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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런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나가 있는데 만약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로 말해주세요 저는 정국이요 정국이.. 범죄에요 형 그럼 수업 쳐야해요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누나가? 누나가 빠른 90년생 입니다 비용! 비용! 아이 진짜 매우 특이하다… 나는 진의 어깨가 굉장히 얇지 입술이 참 특가 진 씨 진형 씨 오늘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한 한 달 전부터의 무대 안무를 배우기 시작했죠 와 이 형은 한 달 전부터의 무대 안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한 반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1년 한 달 전이었어요 13개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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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룹 박수 황콩으로 했죠 그냥 마지막을 딱 피나이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굉장히 유명하네요 평사트는 역시 동연적 공연이 몸을 좀 더 무시하면서 내 몸을 무시하면서 뭐하는 거야? 네 땅땅을 그냥 그냥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거 맛있는 거 뭐예요? 단백질 부친 거에요 제가 하루하루는 눈에 힘을 배워드렸어요 제가 엔더팀이 배워드렸어요 수고했어요 앞으로 2일! 무릎 동안 불타게 퍽퍽 너무 두려워 도착 Kim 김 중학교 다했었잖아 누가 이제 씻고 준비를 하는데 화면을 가려가지고 아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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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루 뭐 스프레이션 사? 싸나와 이거 안씹은 거 우리 집이 애한테 처음에 거기 카페 내려가서 구매시키지 않았어요? 빈즈? 아니 막 여기 숙소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하나 쌓아야 된다고 꿈꿨다! 기질 꿈꿨다! 꿈꿨다! 기질 꿈꿨다! 이번 기회 안에 꿈꿨다! 사랑해 먹었어 바퀴! 그녀는 일을 하고 또 참 많이 한 거예요 빈즈가 먹어서 내일까지 불러와도 오, 복숭이 고통 옳은 아침 나 손 물었어 맛있게 드세요 이 친구 어디 갔어?